수학에 빠진 시간 이것만은 꼭 알자 해서 반드시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들 그러나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쌤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 중에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 있어. 거기서 치환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 치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쌤이 설명하는 문제들을 쌤이 자료실에 쌤 올려놓을 테니까 쌤 홈 들어오면 좌측 하단에, 그렇죠? 여러분 기준으로 좌측 하단에 거기 보시면 게시판 같은 곳에 쌤이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문제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다 알잖아. 이 문제 모를 리는 없어, 공부를 했다면. 너의 두 분이 알파베타였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치환이라는 걸 할 거야. 그때 중요한 게 있는 거지. 뭐? 치환을 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 치환하는 경우. 치환하면 이거야. 당연히 난 E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치환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 치환하면 두 가지야. 100%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범위가 생겨. 100% 새로운 범위가 생겨. 두 번째, 치환하면 그네 모양이 바뀌어요. 뭐라고? 그네 모양이 바뀌어. 이 두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여기까지인 모든 학생들이 또 아는데 그 새로운 범위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 새로운 범위는 무조건 치환한 놈의 그래프를 그려 찾는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그려 찾는다. 그리고 그네 모양이 바뀐다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그 그네 상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갈 수 있어. 결국 치환하면 그래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거예요. 여기가 주요 메인 핵심 테마가 돼요. 가봅시다. 일단 치환했겠지 너희는. 이게 너무 기본 문제라 보니까 그냥 서슴없이 풀어. T라고 치환했어. 그럼 이 T의 범위는 뭐가 되지? 양수가 되는 것도 알죠? 그게 왜 양수예요? 이거야. 그럼 우린 누굴 그리는 거냐면 Y는 EX를 그리는 거지. Y는 EX. Y는 EX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Y는 EX를 그렸을 때 나오는 그 Y값을 T라고 보는 거지. X가 들어가서 나타나게 되는 Y값이 T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에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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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무조건 나오게 되는 나오게 되는 나오게 되는 Y의 값은 즉 T의 값은 언제나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기는 거지. 결국 치역, 새로운 범위는 그래프의 치역에 해당하는 거야. Y값들. 누가 들어가도 언제나 그 나타나지는 Y값들은 Y값들은 0보다 큰. 그러니 T는 0보다 크다라는 새로운 범위가 그래서 생기는 거지. 응, 그러면 선생님 시환했으니까 나는 저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이퀄 0. 그럼 여기서 너의 그는 누구야? 여기서 맨 처음에 말했던 그는 이 근은 X값이죠. X값. 하지만 나는 지금 모습을 바꿨잖아. X란 문자는 사라졌으니 여기서 해당하는 근의 형태도 바뀌어야 돼요. 근의 모양도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X가 알파베타였어. 그러면 선생님 우리의 지금 스코어의 근은 T값이 되는 거잖아. T값. 근이 2차니까 T죠. 그 T는 누굽니까? 다 치환된 관계식에서 보는 거야. X가 근이었지. 근 알파가 대입되면 우리의 T에 해당하는 근은 그치 E의 알파가 되는 거죠. 이거 로그 세계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치환한 놈에다 근을 대입했을 때 X의 근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근이 T가 되는 거지. E의 베타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근의 모양도 바뀌어버린다. 바뀌어버린다. 멘트가 바뀌어요. 근에 해당하는 멘트가 바뀐다. 또 치환하면 이렇게 범위가 생긴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챙기시면 되지. 그럼 끝났어. 난 너를 구해요. 나는 너를 가지고 설명 가능. 2의 알파. 아이고 2의 알파.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근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7. 두근의 곱이라는 것은. 두근의 곱이라는 것은 누구야?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 최종적으로 4의 알파 더하기 누구? 4의 마이너스 알파는 누굴 가지고? 2의 알파 더하기 2의 어? 야 뭐 마이너스 알파 아니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 베타잖아. 베타. 너는 2의 알파, 2의 베타의 뭐? 제곱. 빼기 2배의 2의 알파, 2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너의 제곱. 합의 제곱. 49에서 빼기 24를 하시면 되겠네요. 최종적인 정답은 20 몇? 5.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모르는 학생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해? 이 얘기. 이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확장시켜 보자. 자, 두 번째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라 그랬냐면 두 배의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이것도 진짜 유명한 거야. 진짜 유명해서 꼭 외워두셔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니까 그것도 외워두세요. 너 마이너스 이퀄 0. 얘 x 값을 구하래. 아이씨. 근차질 하는 거지. 실근. x 값을 찾아라. 누구 할래? 뭐 할래? 당연히 누구를. 너를 제곱하면 네가 숨어있다는 건 아니까? 우리는 이만큼을 전체 퉁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치환하면 너는 누구냐면 널 제곱해. 그 다음 빼기 2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배의 뾰로롱. 얘는 누구냐면 t 제곱 빼기 2. 이렇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오케이. 너의 근 x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너의 값을 풀면 돼. 그런데 여기서 치환을 했으니까 뭐가 생겨? 범위가 생겨. 근데 그 범위는 그래프로 찾는 거잖아요. 맞아. 사실 너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없어도 딱 알 수 있어. 그 최소값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너는 반드시 범위가 생기는데 사실 얘의 그래프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지수는 언제나 양수고 너도 언제나 양수죠. 지수니까. 그러니 양수의 합이야. 그럼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얘는 어떤 최소값을 들고 있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2루트 두 개를 곱한 거죠. 1. 아 그러니까 새로운 범위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새로운 범위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 이놈의 방정식은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t값을 낼 때. 그리고 사실 얘 그래프는 지금 설명해 줄 시간이 없으니 외워두세요.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기냐면 얘 멋있게 2차 함수 수록에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2가 돼버려. 그래서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x가 누가 들어가도 누가 들어가도 누가 들어가도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생기게 돼. 근데 그 이유는 서술형 같은 데 쓸 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우리 t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생겨요.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좋았어. 그럼 해보자. 그럼 2t제곱 마이너스 t 아 누구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아 너의 값을 찾으면 되지. 그러면 2, 1에 누구야 5, 5, 5, 5, 5, 5, 2 5, 2, 10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딱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 마이너스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t값은 답이 누가 되고 2분의 5가 되고 그 t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누군 안 돼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2분의 5겠네. 해서 또 답을 이거 써라 진짜. 자 x값 찾아야 되잖아. 지금 나 무슨 값 찾은 거야? t값 찾은 거지. 그럼 x를 찾으려면 한 번 더 시환된 관계식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너가 몇이 되는 2분의 5가 되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게 t였으니까. 아 끝났지. 그럼 양보를 누구 한 번 곱해줄까? 2에 x 한 번 곱해줘. 2 곱하기 2x 분모도 없애자. 이렇게 한 번 쭉 곱해주면 2에 2에 x 쭉 곱해주면 마이너스 5 2에 x 툭 쭉 아유 큰일 뻔했다. 이거 곱하면 2에 2x가 되죠. 4에 x 그럼 너 쭉 곱해주면 플러스 2이골 0 그럼 여전히 여기도 치환을 하는 건데 굳이 치환 안 해도 되죠? 이거는 그잖아. 이거 대문자 이거 대문자 x라고 생각해봐. x제곱이니까 2 1 2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지 그지 우리의 x값은 no x가 아니라 2의 x가 되겠죠. 아유 왜 그래 이거 2의 x고 2의 x잖아. 진짜 치환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대문자 x값은 누구거나 2분의 1이거나 2가 되는 거지.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가 맞지. 그러니까 우리 최종 x값을 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면 0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치환의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가면 두 번 거치는 거지. 여기서 한 번 치환 여기서도 하기 위해서 치환 한 번 하는 거지. 그래서 x값을 낸다는 거.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이게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너를 치환한 일도 벌어져. 3의 x도 괜찮고 4의 x도 괜찮고 누구여도 괜찮아. 누구의 x 마이너스 누구의 마이너스 x. 너를 t라고 딱 치환했을 때 벌어진 일들이 있어. 그럼 너는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못 쓰죠. 합이 아니니까. 그럼 얘 범위는 어떻게 해요? 사실 그래프 그려야 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약간 이러한 뉘앙스로 나. 힝 이런 뉘앙스. 왜 그래요는 지금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렇지. 치환하면 범위 생긴다며 x가 누가 대입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t의 값 즉 y의 값은 다 나타나게 되죠. x가 누가 대입해도 누가 대입해도 누가 대입해도 다 나타나. 그러니까 이때는 t는 모든 실수가 돼요. 알겠습니까? 모든 실수니까 이렇게 걸러지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지. 나오는 t값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지. 해서 이거까지 치환했을 때 범위 알아두시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도 웬만하면 알 겁니다. 자 가보자.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걸 기반으로 뭐 할 거냐면 이제 근에 관련된 이야기. 1, 2번은 약간 치환했을 때 범위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는 자 3에 2의 x 빼기 k 곱하기 3의 x 더하기 4 이꼴 0. 너가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자연수계의 최소값.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누가 x가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바로 x값을 얘기하는 거지 근 여기서 만들어진 x값 근데 나 이거 x값 못 구해요. 방정식으로 못 푸니까 당연히 누구를 3의 x를 t로 치환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치환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게 생길 거야 그러면 이 식은 누구로 바뀌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2차로 바뀌어버려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근 t는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쓰면 안 된다고 근의 형태가 x에서 t로 바뀌었잖아 x에서 t로 바뀌었잖아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t는 뭘 가져야 돼 이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그러면 그 관계는 사실 어디서 찾는 거냐면 치환된 관계에서 찾는 거야 자 이건 쉬우니까 바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 아 이게 복잡하게 나왔다? 그럼 t로 어떻게 멘트가 바뀌어야 됩니까? 라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치환된 관계식 잘 들어 너는 3x를 그려 이게 y는 3x 그때 나타나게 되는 y 값이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봐 x가 두 개를 가지려면 우리의 t라는 놈은 t라는 놈은 2차니까 최대 많아봤자 두 개야 근데 x가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려면 우리의 t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t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 예를 들어 t가 이렇게 하나가 생긴다면 바로 x값은 여기서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x값 하나 그러니까 t가 이런 데 생겨야지만 x값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가 근데 t가 음수 쪽에 생기면 x값이 안 만들어지죠 x가 두 개 생겨야 되니까 t도 두 개의 교점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t1, t2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데 교점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x값은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 x가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생기려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생기려면 y의 입장인 t는 누구보다 음수 쪽에 생기면 안 되는 거지 봐봐 이게 음수가 생겨버리면 t가 음수가 나오면 없어 걸러지잖아 그러니까 x가 절대로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 t가 음수에 생기면 교점이 없으니까 양수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t는 0보다 t는 다시 t는 뭐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치? 우리의 y값 t는 0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르게 두 개를 만족해야지만 x값이 두 개로 떨어져서 우리의 x값이 두 개가 나온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멘트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로 바뀌죠 2차가 0보다 큰 두 개의 근을 가져라 이건 근의 분리로 가야지 근의 분리로 가시던 혹은 뭐로 가시던 실근의 부호를 가시던 근데 이거를 좀 더 추천 사실 상관없어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양근 가져야 되는 거지 0보다 큰 그러니까 양수근으로 두 개 가져라 그럼 실근의 부호의 입장으로 간다고 하면은 판배식은 일단 서로 달라야 되니까 0보다 크고 합은 어때야 되고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커야 되지 두 근이 모두 0보다 커야 되니까 T1, T2가 모두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혹은 근의 분리로 가겠다고 입장을 바꾸면 샥 우리 2차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반드시 2차에서 만들어지는 근 두 개 T1, T2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0보다 큰 쪽에서 두 개니까 0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풀어가는 입장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를 FT라고 한다면 이게 F예요 그럼 0을 대입한 이게 0보다 큰 두 개니까 0을 대입한 놈은 뭐가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판배식은 뭐가 돼야 되고 판배식은 양수가 돼야 되고 서로 다른 두 개 그 다음에 누구 축 따져야지 대칭축 축은 누구보다 0보다 커야 되고 이 세 개 공통을 만족하는 정답을 내시면 되죠 여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젠 0 대입하고 뭐 하고 뭐 판배식 쓰면 되고 축 K가 0보다 크고 혹은 이걸로 가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X였던 근의 멘트가 바뀐다라는 것 다시 연습 4번 정답은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시면 그지? 아니 4번 보시면 4번이죠 X에 대한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9배에 9의 X 빼기 2K의 3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너가 이번엔 뭐래 너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래 서로 다른 두 양근이야 양의 실근 누가? 누가 누가? X가 X가 두 개 나와라 근데 양수 쪽으로 두 개 나와라 그럼 나 여전히 여기서 3의 X를 T라고 치환했을 거라고 그러면 난 이제 풀어야 되는 식이 누가 되는 거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그 다음 플러스 K 플러스 2 이꼴 0 그럼 너의 근의 상태 T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야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을 가지려면 T는 어떻게 돼? 를 좀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3X를 쫙 그려 그리고 Y값에 해당하는 T를 고려하는 거지 Y값 T에 따라서 생기는 X값 달라지겠죠 근데 그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 그러니까 이번엔 요렇게 생기면 돼? 안 돼 T가 요렇게 생기면 우리의 X값은 여기 생기거든 이거는 음수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누구는 T의 값은 어디에 생겨줘야 돼? X가 양수 쪽에 생길 수 있도록 T는 요기에 생겨줘야지 그래야지만 우리의 X값은 양수로 여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개 그럼 또 다른 T는 여기 있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X값 요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러면 우리의 T는 어떻게 되면 돼? 누구보다? 그렇지 1보다 위쪽에 있어야죠 우리의 T가 1이 되는 순간에 그는 0이 돼버리니까 0보다 큰 양수근을 가지려면 1보다 커야 되겠네 T가 아 우리의 T는 T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네요 아 선생님 그러면 얘를 풀어가는 건 1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너의 근이 1보다 큰 쪽에서 두 근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얘 근의 분리로 가시는 거지 근의 분리로 그럼 얘 2차 이렇게 1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만들어야 돼 1보다 큰 쪽 그러면 1은 어디 쓰면 돼? 여기 쓰면 되죠 1은 1은 여기 쓰면 돼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근 근 하나 근 둘 얘가 T1 얘가 T2 이렇게 그럼 얘를 풀어가는 건 여전히 못 풀면 되시는 거야? 그렇지?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T의 입장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멘트를 바꾸면 그 다음 고1 문제가 된다고 뭐 해야 돼 이제? 1을 대입한 1을 대입한 함수값은 여전히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축 풀어야 되죠 우리의 축은 대칭 축은 누구보다? 1보다 뭐 하셔야 된다? 커야 된다 됐습니까? 이걸 풀어가면 괜찮은 거지 좋았어 할 수 있죠? 이건 안 풀어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지 뭐 파면 지 거의일 건데 5번 그러니까 목표는 뭐야? 멘트를 바꿔 나가는 거 자 여전히 또 해보자 또 해보자 오 이번엔 이번엔 또 바뀌었어 9의 X 2의 A에 3의 X 그 다음 빼기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번엔 이 X값이 뭐래?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를 가져라 아 여기는 X값이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 양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 음수 한 개 이게 두 개가 져라죠 아 또 뭐 할래 치환 할래 그러면 이 식은 바뀌었다고 T의 제곱 플러스 2A T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돼 여기는 2A 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근 T는 어때야 돼? 또 여전히 복잡하다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3의 X 우리의 X값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양수 하나 T가 잡히면은 우리의 X는 양수에 하나 딱 잡혔지 또 다른 T를 그렸을 때 음수에 하나 나와야 돼 그 음수에 하나 나오려면 이렇게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X의 음수 하나야 그럼 얘들아 이러한 T 이러한 T를 만족하려면 하나의 T는 누구보다 커야 되니? 그치 방금 했잖아 1보다 커야지만 깍깍 X가 양수를 갖고 또 다른 T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지만 음수를 갖지 해서 우리의 T는 또 다른 또 하나의 T는 1보다 작아야 되고요 또 다른 T는 1보다 커야 돼요 라고만 쓰면 안 돼 왜?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야 되면 이 T2는 음수 쪽에 잡히면 되니 음수 쪽에 잡히면 안 되죠 그러면 교점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X값 안 만들어져 반드시 이것도 써줘야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지만 근이 X값이 생기는 거잖아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면 됩니다 2차가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의 근은 0과 2 사이 하나의 근은 1보다 큰 쪽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또 2차의 그래프니까 근의 분리로 가는 거지 우리의 2차의 그래프는 근 하나가 여기 T2 근 하나가 여기 T1이라고 했을 때 T2는 0과 1 사이 그럼 0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1보다 큰 쪽에서 T1을 갖는 거니까 아 0과 1이 여기에 위치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걸 풀어가는 거는 뭘 풀어야 되지? 0을 대입한 건 뭔 수? 양수 1을 대입한 건 뭔 수? 음수 판별식 풀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누굴 대입했을 때 음수다 이거 안에 판별식은 들어갈지 저것만 만족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누구 대입한 게 음수다가 있으면 판별식을 안 풀어도 됨 하지만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누구 대입한 게 양수다였지 그때는 판별식을 무조건 성립시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따로 빼서 풀어야 돼 하지만 그러잖아 하나는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도구를 가질 수밖에 없죠 올라가니까 오케이 그럼 이것만 풀면 되지 왜? 축은 고려 안 해도 되지 축이 어디든 간에 1은 뚜두두두 아무 데다 있어도 되는 거니까 축 고려하지 않아도 됨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두 개 공통해만 찾으면 됨 여러분 이거 대입해서 빵빵 빠라빵 0보다 크다? 1 대입해서 1, 1 계산한 게 0보다 작다 해서 공통 범위만 만족하시면 거기 써있는 정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됐죠? 요 정도 할 수 있다 아이고 마지막 6번 잘 들어 잘 들어봐 6번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요게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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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항상 성립하래 방정신이란 부등식이에요 이게 항상 성립하래 아 요러한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해라 즉 x에 뭐가 들어가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래죠 그럼 여전히 또 치환했을 거라고 누구를? 5의 x를 t라고 t라고 이렇게 t라고 치환했어 그럼 요게 t의 제곱 그러면 요렇게 그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k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 이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바뀌었잖아 내가 지금 t로 바꿨잖아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이건 t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x에 대한 멘트도 바뀔 거라고 어떤 t에 대해서 t는 어떻게 돼야 되니 어떤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또 누구야? 그래프라고 샥 그럼 당연히 x값이 누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려면 나오는 t값은 무조건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x값이 뭐가 들어가도 성립하려면 x가 뭐가 들어가도 t는 무조건 0보다 큰 쪽에만 나타나니까 우리의 t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지 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0보다 큰 쪽에 있는 모든 실수를 해야지만 나오는 x값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러한 부동식을 항상 만족시켜라 까진 괜찮은데 이거 풀어가는 것 때문에 해주는 거야 잘 봐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쓰지 마 우와 다 넘겨요 그러면 0보다 큰 쪽에 대해서 항상 여기 있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렇지 근데 0보다 큰 쪽을 끊어봐야 되지 고일 때 분명 기억날걸? 대칭축이 2분의 k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t값을 예를 들어 x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편하게 정의역 x값을 0보다 큰 쪽에 끊어야 되는데 0이 어디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0이 여기 있을 때 와 2분의 k 하고 0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대로 해서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살리면 요렇게 그래프가 살아나니까 요 상황에서는 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혹은 요렇게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x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슉 어 어 어 t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쳐다봤을 때 x축을 그려 슉 그랬을 때 x축이 더 아래 있는 게 맞잖아 얘들아 여기에 와도 되니 x축이 뚝 와도 되죠 여기 와도 여전히 너의 그래프가 위에 있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0이 대입된 함수값보다도 누가 0보다 요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치 0이 대입 어우 야 큰일 났다 0이 더 0이 대입된 함수값이 더 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면 되는 거지 같애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푼단 말이야 비추 뭐라고? 비추 나중에 수2 같은 데 가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요렇게 프리를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미진수가 좀 포함되어 있어 걔 빼고 넘기는 거야 걔만 빼고 넘겨 그럼 봐 얘 누가 되니 t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이걸 누구로 묻고 싶어? k로 묻고 싶지 않니? 그럼 t-2가 되는데 이거 x라고 생각해 얘들아 좀 어려우면 x라고 생각해봐 아 이 그래프가 2차죠 2차의 그래프가 직선이죠 기울기죠 x라고 보면 아 기울기에 따라서 변하는 직선이야 하지만 2,0을 반드시 지닫는 직선 그게 0보다 큰 쪽만 쳐다봤을 때지 항상 너 그래프가 너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라가 되겠네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 어렵지 않잖아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래서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0보다 큰 쪽만 그리면 된다고 0보다 큰 쪽 0을 기준으로 5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다 그릴 필요 없이 0보다 큰 쪽이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여기 있는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몇 콤마 몇을 지나? 2,0을 지나는 그래프야 그랬을 때 항상 더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네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 직선은 이렇게 생기면 만족하는 거지 아 네가 더 위에 있잖아 오른쪽만 봤을 때 0보다 오른쪽만 봤을 때 움직여! 빠라바라밤 어느 순간? 그러지?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접하는 거 딱 되어도 네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하지만 그걸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그때부턴 초록색이 위에 있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의 경계로 뭐 하면 돼? 아래로 내려가면 되지 딱 같은 것도 괜찮고 내려가도 여기 있는 게 더 큰 거 맞으니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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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쪽만 보면 돼? 돌아 돌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도 이런 순간도 0보다 오른쪽만 봐봐 네가 더 밑에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다가 어느 경계? 이 경계가 되겠네 딱 이 순간일 때에도 오른쪽만 보면은 네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지? 하지만 그것보다 살짝이라도 가파르면 안 되잖아 이건 안 되잖아 네가 더 0보다 네가 더 위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계는 이 때와 접할 때가 되겠네 그 빨간색 찾는 것도 끝났어 K는 기울기라니까 기울기는 밑변 높이잖아 2분의 5 그러니까 빨간색일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5지 뭐 이 때도 된다고 이거보다 더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성립하는 거지 그러다가 딱 접하는 순간 허순이 접하는 순간은요 뭐 하는 순간이야? 그치 판별식이 0가 되는 순간이지 뭐 뿅 K에 T-2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꼴 0 접하는 순간 생각하면 판별식이 0가 되는 순간 그러면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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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다 정리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정리를 똑바로 한 식이 바로 누구냐면 이거지 이거 KT 플러스 2K 플러스 5 이꼴 0 중근 판별식 0 B제곱 마이너스 4AC 8K 20 4O 아 아니잖아 4O가 아니죠 2와 10이죠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뿅 K는 10 K는 마이너스 누군 안 돼 당연히 음수 안 되지 왜? 기울기인데 양수의 기울기를 보고 있잖아 10일 되지 접하는 순간이 10이군요 그 10일 때도 되고 그거보다 작을 때도 되고 그러니 최종적인 정답 우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우리의 K값은 기울기 딱 10이 되는 순간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 순간도 괜찮은 거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답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답을 이렇게 내서 최종적인 정답을 우리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였죠? 그렇게 구하시면 돼 사실 요거 풀어가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요게 고일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요걸로 해결할 수도 있고 저 뒤에서 풀었던 방법으로 사실 이것도 풀 수 있어요 왜? 요거 요거 K만 넘어가 봐 아우 나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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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어가서 K로 묶어 봐 그럼 누가 돼? 2가 되지 2 2 2 2 2 맞니? 2T 어? 어 어 2T 2T 2T잖아 2T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 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K짜리죠 요거 그릴 수 있지 근데 이번엔 끊어 그리는 걸 어디보다 2보다 큰 쪽만 끊어야 돼 아 다 해줘 아 진짜 1보다 큰 쪽이니까 1 2차를 그려 1 2 2 하면 3 나오잖아 3 그러니까 이 이 이 이 이 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여기 지나는 거지 여기를 지났을 때 누구?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요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지 언제까지 해요? 당연히 1,3분의 1 지날 때겠죠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또 누구보다? 접할 때보다는 위에 올라가면 두 개겠죠? 그래서 1,3 지날 때 요렇게 1,3 지날 때보단 작거나 같고 요기 접하는 순간 판별식 써서 그거보다는 클 때 요렇게 부러도 괜찮아 해봐요? 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되게 돼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해서 뭐야 지수방정식 부등식에서 이거 100% 알아야 돼요 100% 이게 삼각방정식 부등식을 가더라도 항상 진행되는 스토리가 똑같으니까 뭐 그 관계는 근의 형태가 바뀌는 관계는 시환된 것으로부터 찾는다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다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복습해두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집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2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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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